내일 비 혼나게 안 나가요. 얼른 멀리서 오신 분들은 얼른 가서 비 살 것인지 하고 그냥 아니요 가까우신 분들은 오늘 저녁 새벽 1시까지 여기서 한번 조제 불게 괜찮겠지랑 그러면 잠시 한 10분만 쉬었다가 3부 공연에는 우리 이제 저기 앉아있는 우리 전파리 자 이거 tbs도 많이 봤을 때도 아주 우리도 품바 일로 품바 맹현대에서도 3대 품바 왕입니다. 3대 품바 여기면 4대 품바 왕이고 우리 전파리는 3대 제 3회째 품바 긴상을 받는 그분이에요. 아주 다 융역하신 분들입니다. 또 3부 때는 전파리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통 품바 극으로 인사 한번 딱 드리고 또 불자는 웁니다 이 테마로 슬픈 공연으로 한번 가볼랍니다. 잠시 10분만 쉬었다가 벌써 우리 한평 나비가 13회가 됐습니다.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멀리서 우리 관광객들 그리고 우리 예지역 주민들 항상 하시는 사람 잘되시고 자 저희 품바는 잠시 좀 쉬었다가 잠시 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아이아또 보내보십시오.